안녕하세요 강수돌의 세상사는이야기의 안병주 강수돌입니다 남FM 강수돌의 세상사는이야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 같은데요 오늘 어떤 주제 오늘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가 핵심 키워드는 강자동일시다 이렇게 보았고요 책 제목이 강자동일씨입니다 제가 간간히 경쟁에서도 이야기하고 교육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변별력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잖아요 요즘 또 핫한 이슈죠 제가 중학교 때 추억이 또 떠오르는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시험을 쳤는데 너무 쉬워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쉽게 나오면 어떤 심정이 드는지 아십니까? 선생님한테 배신감을 느껴요 다른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게 하려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와야죠 바로 제가 강자 남들이 못 푸는? 그렇지 나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차별화 되잖아요 내가 공부한 게 표가 나잖아요 저는 벌써 그것을 한 50년 전에 느꼈던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 계기들로 반성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은 변별력 얘기를 이렇게 주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닌데 강자동일씨 심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최강자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쓰신 책 강자동일씨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부제가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가 그렇죠 이게 부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도 이어서 돈중독, 일중독 이거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노래부터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행복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윤환기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린다 기다린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작은 자린 사정한 곳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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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진달래 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윤환기가 부른 나는 행복합니다를 듣고 왔는데요 너무 행복을 자기 억지로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즘 교수님은 행복하세요? 개인적으로 행복하죠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따름이죠 네,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책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12페이지에 서둡니다 서문을 대신해서 써주신 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이 말은 재벌 회장의 구호가 아닙니다 어느 은행가의 슬로건도 아닙니다 바로 돌아가신 제 아버님의 말입니다 아니, 말이라기보다 한이었습니다 돈, 돈, 돈 노름을 좋아하던 할아버지와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변변치 않은 가정에서 끼니도 걸러가며 일제하 강제노동과 미군정기 6.25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시절을 남의 집 품파리 및 소농으로 살다 가신 제 아버지의 고단했던 일상 속에서 저절로 형성된 철학이었습니다 일종의 돈 트라우마 네, 돈 트라우마죠 실은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 달고 사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지난번 방송에서 중독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게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경험이 중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는데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가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온 단어가 돈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상품 사회로 상품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내는 정도가 강해지고 넓어질수록 돈이 아니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등등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필름을 좀 땡겨서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화폐와 상품이 아니어도 사람과 자연이 그러니까 이 둘의 품앗이 속에서 돈 많이 들지도 않고 서로 협동해서 살아간 당시를 생각해보면 공동체가 살아있고 자연이 살아있으면 돈과 상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약하죠 그런데 이제 근대 우리 아버지도 1919년생이거든요 100년 전에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 이후로만 보더라도 한국 근대사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제 침략 이후의 식민지 자본주의 발전이잖아요 결국은 말이 식민지 자본주의이지 일본이 사실상 헐값으로 임금을 치주고 또는 재료값을 치주고 사실상 뺏어갔던 쌀이나 면화나 각종 수산물이나 등등을 농산물 같은 거를 값싸게 가져가 상품화폐 관계를 빙자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고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수탈이다 또 직접적으로 노동자를 쓴 경우는 착취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돈 트라우마 한이 맺혔던 것 그거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 속에서 강자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최약자 그룹 속에서 끊임없이 차별받고 고통당하고 했던 그런 것이 제 눈에 제 귀에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비슷한 세대 비슷한 입장들이죠 지금도 돈 맞아요. 예전보다 강해지면 강해졌죠 그런데 뭐 연세되신 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40, 50대 중년 세대들도 실은 어떤 직장이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회에 생존하기가 갈수록 더 그래요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 있는 것 같고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건 어떤 집단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전제가 사실은 삶에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적으로 깔려서 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어떤 흐름 속에서 일정한 법칙 내지는 원리를 깨우쳐야 솔루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서울 생활과 남해에서 사는 사람들 한 달에 생활비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많이 들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도시나 서울에 살고 있는 도시 중에서도 서울이 더 많이 들 것 같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거기는 소비를 안 하면 그렇죠 돈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거저 얻거나 또는 마을 공동체,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거저 얻는 형태로 선물이나 도움의 형태로 얻는 비중이 도시화가 될수록 더 적겠죠 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아까 강자동일 씨에도 암시가 되었지만 누군가 멋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고 누군가 멋있는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멋있는 시계를 차고 다니고 멋있는 악세사리를 달고 다닌다 그러면 괜찮은데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고 그게 일종의 사회적인 권력으로 작동을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심리들이 작동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그걸 함께 살려고 몰려들고 심지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명품 중독 중독 내지는 오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같은데 문 열자 말자 런 달려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까지 나오고 저희 아들은 카프를 자기도 하겠다 돈은 못 벌어도 차는 좋은 거를 사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형태로 보면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가공적인 필요까지 나오는 거죠 인위적인 희소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뭔가 내가 갖고 있어야 내 존재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고 가치평가가 높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면 도시화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고립되고 원자화 될수록 더 화폐 어존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일 중독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승진을 해서 또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물론 어느 순간에 가면 그 합법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거는 일단 선외로 놔두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 생각해보면 그런 메커니즘 구조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그렇게 똥폼 잡을 필요도 없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경쟁적인 시선도 별로 없고 뭐 굳이 나를 내세워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상부상조하고 또 우리 남해 같으면 개펄에서 나는 뭐 하다못해 고둥도 주워 먹기도 하고 개를 잡아먹기도 하고 조개도 캐먹기도 하고 또는 산에 가서 나물 캐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치지만 않으면 자연은 사실 무한정 재생산해서 또 인간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자연이 깨지고 도시화가 될수록 다 상품관계로 사 먹어야 돼 그런 과정들이 결국 우리 삶을 일 중독과 돈 중독으로 몰아 나가고 강자동일 씨 심리는 그 와중에 더 경쟁적이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런 중독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교수님도 이제 하동에 사시고 존 남해에서 살면서 저런 환상은 좀 깨졌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어떤 낭만적인 시골의 모습이나 어떤 낭만적인 마을의 모습 이거는 현실에서는 도시보다는 어떤 물질주의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덜 할 수는 있는데 실은 사회적 관계 자체가 사실 도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것조차 지난 50년 동안 엄청 변해버렸어요 이 시골의 어떤 낭만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조금 변화되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맞습니다 이 책에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을 가로막는가 무엇이 행복을 가로막는가에 있어서도 행복이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감정이나 감성 혹은 느낌이 아니고 행복조차도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명품이나 이런 걸 소비해야만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거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독이라고 하는 증세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맞아요 행복이라는 거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 자체도 지금 사회적 관계에서는 굉장히 물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수님이 던지신 무엇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가라고 하는 이 행복이 그러면 어떤 행복이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사전에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네 행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상태 느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샘솟는 지하수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물질주의로 이렇게 강화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남들이 우르르 보고 이런 식으로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형태로 살아가는데 좀 본연적인 행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때 누구나 다 가능한 이야기고 그것은 사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해마다 우리 생일잔치들을 하잖아요 생일잔치 하면서도 이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는 때가 바로 태어났을 때다 막 태어났을 때 아기 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것만 해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존재를 얻은 거잖아요 그 이후로 학교 가기 시작하면 존재 그 자체로 존중을 안 받아 변별력 문제도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더 우수해야 존중받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잔치에 선물을 주고받고 어머니 감사하고 당연히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 생일날이지 내가 축하받는 게 더 우선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동전의 양면으로 본다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한 일이다 아이도 행복하고 어른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게 자연이잖아요 숨 쉬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흙 속에서 나오는 우리 채소, 과일, 곡식을 먹어야 되고 다 자연의 산물인데 자연이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상태는 최소한 복원 가능한 상태로 인간이 활용하는 거지 전혀 100% 손도 안 댄 상태라면 원시적인 상태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런 관점에서 가장 덜 침해되고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둘도 없이 행복한 상태인 거죠 이거를 일종의 규범적인 차원으로서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칸트도 이야기했지만 도달 가능하고 실형 가능한 지점으로서의 규범이 아니라 일종의 규제적인 의미의 규범 우리가 어떤 행동 판단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규범적인 가치는 필요한 거거든요 행복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행복의 모습은 돈, 지위, 권력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거의 끝은 어찌 되나요? 되게 비극이더라고요 돈 많은 가정에 평소에도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그 돈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끼리 잘 지내는 경우 드물고 그다음에 로또 1등 당첨되고 나서 행복한 사람이 드물다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눠준 사람이래 물론 100% 나눠주지 않고 자기 쓸만큼 하고 나머지 나눠주면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예로 제 스스로도 퇴직하면서 기부금을 내고 나온 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퇴직금 받은 건 기부가 절반으로 퍼센트 따져보니까 55%를 내고 나왔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우리 후진들 좀 더 좋은 교육에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건 생계 해결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내가 생계 해결을 하는데 허덕거리지 않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나눔에서 행복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저런 뉴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예를 들면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평생 안 쓰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매덕을 무슨 교육기관에 기부했다 그 아름다운 모습 물론 저는 100% 아름답게 느끼지진 않아요 그 할머니가 자기의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저는 그렇게 박수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친구들한테 밥도 한 그릇씩 사주고 꼭 그 얘기 아니라도 그렇죠 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다못해 작은 책이나 공책이라도 한 건 사주고 평소에 그렇게 나누고 꾸준히 나누고 혹시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기타겠다 그러면 참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 가면서 저축했다가 나중에 기타겠다 그런데 기타 한 곳이나 그 용도나 그런 것도 또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그 어르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폄훼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소소한 나눔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책에도 나오는데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주변에서 제발 우리도 돈 많아가지고 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나도 그 정도까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있고 그게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떤 제가 수십억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옆에 짝지가 내보다 더 힘들 것 같을 때 연필 한 자루 나누어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 그 지우개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누어 가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샤프심을 주로 나누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연필 따먹기 게임도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인간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어떤 미시적인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꼭 많아서 많으면 나누기 당연히 쉽죠 그런데 당신만큼 많으면 나도 할게 하는 사람치고 막상 많이 가져있을 때 그렇게 잘 할까 그리고 일종의 다이나믹 프로세스로 보면요 힘들게 돈을 벌수록 나중에 잘 못 나눌 수도 있어요 내가 그 100원 200원 모을 적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태도 평소의 태도 그러니까 작든 크든 함께 사는 게 좋은 삶이야라고 하는 아까 규제적인 이념 그런 가치관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등대처럼 이렇게 늘 잠재해 있다면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훨씬 좋은 사회가 되고 이제 화폐의 돈이나 상품관계에 계속 중독되어 가면서 오로지 그것만 초점을 두고 추구하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면화되어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핸드폰이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얘네들이 또 2년이나 3년마다 또 성능이 그래 아 바꿀 때가 됐구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쓸려면은 계속 쓸 수도 있는데 이 새로운 어떤 소비에 대한 욕망을 계속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주변이 상품광고로 도배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 자체가 내 욕망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욕망 자본의 욕망인 거죠 맞아요 이게 너무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는 사실 소비를 가급적이면 조금 안 하게 되거나 그러게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마을에서 커뮤니티에서는 교환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교환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이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조금 이런 얘기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나바다 장터가 좀 시사적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책이나 자기 학용품이나 옷이나 이렇게 더 이상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거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누는 그런 분위기 그게 마을로 오면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나눔 장터 아름다운 가게처럼 저도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아름다운 가게 비슷한 데서 중고를 산 거예요 뭐 얼마든지 입고 다는데 지장 없고 또 뭐 그런 거 백화점에서 안 사고 그런 거 샀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책에 이제 강자동일시라고 하는 어떤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말만 들으면 이제 강자 나와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강자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꿈꾸거나 강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 소수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다수의 어떤 이 시민들은 그 다수의 시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강자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사회 이거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쓰신 단어인지 이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자동일시라는 용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나보다 강자 또는 어떤 성공한 사람 승리자 이런 사람들을 선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거를 고발하기 위한 용어였고요 중독이론의 맥락에서는 왜 중독이 되어가는가 를 설명할 적에 일 중독 같으면 성과나 돈으로 최강자 성공자를 동일시 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 일 중독 성과 중독 돈 중독으로 몰아가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용어이죠 저희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마다 워낙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데모를 한다 집회를 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관점이 확연히 갈라지잖아요 거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공감 이전에 나의 불편과 혹은 어떤 권력자의 시선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서 그거를 뭐 혐오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좀 나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맞아요 뭐 1차적으로 이제 파업으로 말면 아마 내가 불편해지는 점도 분명히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라든지 버스가 자주 안 온다든지 뭐 지하철이 안 다닌다든지 병원에 간호사가 파업한다 그러면 의사 파업에는 별로 그만큼 분노하지 않으면서 간호사 파업에는 분노하고 그런 게 다 심리적으로 강자동일 씨 심리가 있는 것이죠 의사 파업이나 대통령이 개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막 시위를 하면 이제 분노하고 막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자의 시선으로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 여기에서 보면 그 뭐 이런 사회를 이제 사다리꼴 사회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이 사다리꼴 사회보다는 동그란 원탁형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모양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취지를 조금 설명을 더 더 붙여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치열한 경쟁을 하거나 또는 어떤 권력을 탐하거나 돈 중독 일 중독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어떤 틀이 있을 것 같다 그 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니 피라믹 내지는 사다리꼴 사회다 아래는 넓고 위는 좁고 네 그래서 그 좁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사다리 오른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다리가 있는데 그 역사다리가 기덕권 떡고물의 사다리 그러니까 좁게 좁은 사람 A급 B급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굉장히 큰 떡고물을 가져가고 아래쪽에 넓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아주 수박 쪼가리같이 작은 쪼가리를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그런 사회가 우리 학교나 일터나 일반 사회나 정치계나 모든 분야에 다 있다 하다못해 시장에 가더라도 중소 영세상인은 아래쪽 바닥에 있지만 위쪽에 재벌급 기업들은 작은 브랜치를 지방 곳곳에 여기도 각종 편의점으로 상징되고 슈퍼로 상징되고 대형마트로 상징되는 이런 것들이 장악해가지고 숫자로는 소수지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또 꿈으로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꼴을 상징적으로 제가 사다리꼴 사회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지금 모양으로는 사다리꼴 사회라고 표현을 했고 또 상징적으로는 팔꿈치 사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치열하게 옆 사람을 팔꿈치로 쳐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사회다 그게 저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제 경험으로는 당장에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이렇게 너 죽어라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쟤랑 평화롭게 살고 같이 갈 거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청소년 한 20살만 넘어가면 대부분 주식 코인 이런 걸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영끌 투자회가 집도 사고 근데 내가 투자해서 어떤 소득을 어떤 수익을 갖게 되면 그 맥락은 내가 수익을 한 번만큼 다른 사람이 빼앗긴다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팔꿈치 사회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사회적 관계를 기존의 교육체제 아저씨는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맨날 맨날 아이들이 저거 봐요 주식방송 코인 요즘이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시 알더라도 내가 성공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야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알고 싶지 않죠 눈을 감아버리죠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중독에 빠져들수록 우리의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되는 영혼 자체도 마비가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 선생님이나 저나 조금 연배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수십 년 전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 시스템이 뭐 이제 우열을 가리고 좀 공부를 잘해야 뭐 대학에도 가고 더 좋은 대학도 가고 등등 이런 경쟁 교육 시스템으로서 살아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일말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좀 한 단계 몇 단계 더 올라간 경우에 내 같은 반 우리 내 옆에 친구가 몇 단계 떨어졌다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없습니까 나는 속으로 당연히 좋지만 좀 미안해하는 느낌이 일말의 구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몇십 년 흘러온 지금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미안한 느낌이 없고 내가 열심히 해서 5등 대우받는 게 정당한 것이야 너는 네가 안 해서 그렇잖아 지극히 당연해 이게 뭐냐면 사다리형 경쟁 구조를 지극히 내면화해가지고 아주 당연시하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솔루션을 찾아낼 마지막 실마리 같은 게 사라지는 상태 이런 상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청년 세대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실마리를 좀 끌어당겨서 이거를 살려내는 작업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동체 생태계 인간적인 관계 또 존재의 기쁨 관계의 기쁨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게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가 20, 30대 청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실은 중요하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느끼는가 에 대한 자신의 질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원탁형 사회인 거죠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학벌이나 이런 배경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차별을 줄이고 없앨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현재의 차첨차첨 점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거의 차별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망들도 좀 더 돈 냄새보다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나게 상품 냄새보다는 인간미가 나게 그런 식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마음대로 집에 착취 개발해도 돼 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려주고 있는 물과 흙과 공기 우리 지금 일본 방사능 폐수 때문에 핵폐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만 바다 물뿐만 아니라 사실 강물 또 일본의 방사능 폐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농약 얼마나 많이 칩니까 비오고 나면 그 농약이 다 씻겨가지고 바다에 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효고가 줄어드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작은 거물막으로 다 이거 뭐죠 고갈될 정도로 많이 잡아내서 그러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이런 제초제 살충제 같은 독약을 계속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비 오기 전에 뿌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 오고 나면 다시 끼어 내려가서 우리 가정마다 또 정화조에서 오폐수 정화한다고 하지만 나쁜 게 또 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집단 자살 체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걸 다 성찰하고 성찰해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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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그렇게 가면 원탁형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행복하죠 네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별로 행복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그러게요 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관계망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나 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이웃들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즐겁고 밝을 때 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 연결 속에 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게 그게 영성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노래 하나 듣고 아 예 들으시는 분들이 좀 요즘 힘들어하신다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한번 시작하면 길게 말해요 오늘 선곡은 다 행복에 관한 노래입니다 마크튜브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 좋아서 마음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노래 잠깐 듣고 보겠습니다 네 소란했던 오늘의 하루가 노래는 너와 함께 고요해 작은 입술을 열어 우리의 밤을 노래해 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움을 날 꿈꾸게 해 널 위해 태어난 꿈의 조각은 어제보다 널 사랑하게 해 그게 얼마나 날 설레게 하고 널 원하게 만드는지 수많은 시간을 지난 이 품에 가만히 안겨 너에게 잠겨 눈을 감아 이 순간을 담아 행복이라고 예쁘게 적어본다 맞다운 눈물에 피어난 미소가 서로의 맘을 비추고 넌 내가 본 가장 눈부신 마다 날 숨쉬게 해 널 위해 태어난 꿈의 조각은 어제보다 널 사랑하게 해 그게 얼마나 날 설레게 하고 널 원하게 만드는지 수많은 시간을 지난 이 품에 가만히 안겨 너에게 잠겨 눈을 감아 이 순간을 담아 행복이라고 예쁘게 적어본다 나의 어린 날들은 너로 귀엽을 거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희망을 모두 줄게 너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마음이 말하는 세상으로 빛나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게 선물인걸 영원할 순간이 지금 내 앞에 둘만의 특별한 여행을 탔다 너를 안다 사랑을 건너 행복이라고 예쁘게 적어본다 마음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아주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개인의 행복 자체를 소비나 상품 위주의 어떤 걸로 지금은 굉장히 욕망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어떤 관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점차 조금 줄어들거나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책에 보면 우리의 국민의 행복 척도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지금 경제의 개념으로는 국민 총생산 GDP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건 행복 개념은 아니고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제 있는데 교수님은 이 개념에서 이제 국민 총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꾸자 제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목도 보면 알고 보면 어이없는 GDP 개념이라는 어이가 없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머리 깨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GMP라고 그랬죠 요즘은 세계화 시대 이후에는 GDP라고 하는데 GMP하고 GDP의 차이는 이제 그 생산 주체의 국적이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한 모든 것 국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일본이나 미국 가서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이 GMP고 대한민국 땅 안에서 땅 안에서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의 총합은 GDP가 되는 거죠 세계화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을 GDP라고 하는데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와서 생산한 것 생산된 부가가치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변화는 상당히 시사적인 변화인데요 그 이유는 자본에는 국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화 이전과 이후에 개념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본은 출발할 때는 국적이 있는 것 같지만 세계화 이후에는 국적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출발 때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15세기 16세기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를 가서 정복하고 노예 삼고 노예를 상품화하고 자본주의의 시초적인 축적이라고 하거든요 영국 산업혁명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는 영국이지만 그 이전 단계를 보더라도 이런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본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본의 속성 자체가 국적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국적을 넘어서서 활동을 하죠 심지어는 국적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까지 탐색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럼 고정도 하고 그럼 GNH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GNH는 1970년대 초반에 197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무렵에 부탄에 왕축크라는 국왕이 스물 몇 살 국왕이었어요 젊은 국왕이 앞으로 부탄은 GMP가 아니라 GNH로 통치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몇 가지 지표를 정하고 그 지표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GMP 개념에 비하면 왜냐하면 GMP 개념 속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생산 많이 하고 수출 많이 하고 매출액을 늘리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자연이 파괴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차별받거나 억압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숨어 있는데 자원을 채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말이죠 숨어 있는데 부탄의 작은 나라인 부탄의 왕은 그 나라 경제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지만 행복을 중심으로 삼겠다 거기서 이제 좀 더 따져보면 결국은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도 도달하거든요 왕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왕이건 대통령이건 존재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꾼 아니에요? 그렇게 일한다면 왕으로 불리건 대통령으로 불리건 괜찮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국비 총생산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1인당 GDP가 몇만 달러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부탄이나 GNH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아먹고 생산했고 이게 중요한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행복도와 전체 국민의 행복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그런 점에서 나라를 좀 혁명적으로 다르게 통치하겠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시사적이다 그렇다고 제가 왕 제도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은 아니고요 왕보다 당연히 대통령이 낫고 대통령보다는 저는 마을 이장 중심에 마을 공화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행복을 중심에 두고 나라를 통치하는 게 저는 아주 시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뉴스 보니까 2015년 무렵에 부탄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세계 1위의 국가가 몇십 위로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니까 스마트폰 때문이다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 나라가 행복하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고 우리가 동남아에 관광을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저도 가본 적이 있지만 갈 때마다 미안한 느낌이 들어 내가 그 옛날에 60년대 한국 같은 그런 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값싸게 먹고 즐기는 게 좋은데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좀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은데 바로 그걸로 말면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상품화폐관계에 더 많이 빨려들어가고 개발한답시고 막 산을 허물고 호텔, 모텔 지어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바로 그런 게 부탄에도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관계들 이후로 행복도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저도 좀 당황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경제적 숫자 얼마를 벌었니 혹은 얼마를 갖고 있니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진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걸로 조금 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오늘 시간 조정을 조절을 잘못했네요 왜? 4분밖에 안 남았어 괜찮아요 원래는 저희가 영성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나요?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으면 괜찮아요 노래 들으면 끝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급하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이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하나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책에 한두 구조를 읽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바람을 정리해봅니다 라고 교수님이 직접 쓰셨어요 네 무한한 성장만이 답은 아니다 더 이상 좀비로 살 수는 없다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의미있게 살아보자 교환 가치보다 존재 가치를 상품 가치보다 생명 가치를 추구하자 남이 부러워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 나다운 나로 살자 이웃과 자연을 지배하는 잘난 강자가 아니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오는 행복한 나로 살자 남보다 잘난 인간 강한 나가 아니라 남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인간 선한 나로 살자 새로운 사회를 위해 행복한 삶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게 교수님의 바람이 그렇죠 같이 잘 살자는 이야기죠 강수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청취자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도 듣고 싶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나 절 아시는 분은 직접 강수들 교수님 아시는 분 직접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이 너무너무 금방 갔어요 어떡하죠 약자 강자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나답게 각자 존재하되 또 옆 사람과 우호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자 그 말씀을 한 시간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인순이가 부른 행복 들으면서 오늘은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좁은 어깨 위엔 빈 곳이 없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무거웠었던 그 기억도 이제 지친 얼굴로 웃네 실없는 눈물 후에 또 다시 고여 어떤 게 서러운 건지 걸었던 길은 주름이 되어 그녀데요 그녀데요 아는 schooling